이제 관전 포인트는 앞서 보신 높은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입니다. 국회팀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 기자, 이 총선 시작 국면에서는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사전 투표율만 보면 결과가 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딱 1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불신이 팽배해서 역대급 낮은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율에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이 불거지며 민주당이 정권 심판 여론을 흡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투표가 다가오면서 여야 지지층 빠르게 뭉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 민주당 29%, 국민의힘 39%, 조국혁신당 10%.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국민의힘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2주 전과 비교해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그대로였지만 국민의힘이 5%포인트 올랐고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사람 4%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러면 보수와 진보진영이 이렇게 강하게 결집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돼요? 여야 모두 위기감을 강조하며 유권자들의 심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총선의 결과를 맞춘 여론조사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속아지는 안 됩니다. 여론조사 앞으로는 완전히 외면하십시오. 민주당은 여론조사 믿고 방심해서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갈까 봐 국민의힘은 혹시 포기할까 봐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높은 사전투표율은 여야의 이런 전략이 통했다라고 봐야 돼요? 네.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게 2014년입니다. 벌써 10년째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투표소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확실히 편하고요. 미리 투표를 하면 선거 당일 오롯이 휴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권교체도 사전투표율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해석 내놓더라고요. 보수계열 정당이 그간 본투표 독려해온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가능성 때문인데 정권교체로 선관위도 어느 정도 믿을만해졌다는 판단 하에 보수 지지층들이 사전투표를 한 게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진보진영에 유리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통역이었잖아요. 네. 진짜 그랬는지 지난 선거 결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21대 총선 보면 3%포인트 이내에 초박빙 결과를 낸 곳 23군데였는데 이 중 12곳이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민주당이 역전해서 승기를 잡았더라고요. 본투표에서는 당시 미래통합당이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더 많은 표를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대선 때는 달랐습니다. 사전투표율 36.9%로 역대 최고였지만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섣불리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런데 바람을 잡는 효과는 있다 이런 게 정치권 얘기입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라는 게 연일 보도가 되고 분위기가 고조되면 고민하는 유권자들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지금 개혁신당도 결국은 젊은 지위층을 기반으로 투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에도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기자 이런 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지느냐도 관심이거든요. 네 근데 꼭 그렇게 보긴 어렵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전투표율이 올라간 건 분산효과일 뿐 전체 투표율과는 무관하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분산투표를 하는 거죠. 자기 시간의 편의에 따라서 부담없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비율이 높아진 거고. 남은 3일 여야가 가장 주력할 부분도 바로 투표율 높이기일 텐데요. 여야 모두 인정하는 박빙 지역 50곳이 넘습니다. 이곳에서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끄느냐에 따라 법려권 200석도 반대로 국민의힘 과반도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17대 이후 총선 결과를 보면요. 여야가 팽팽했던 결과를 냈던 건 20대 총선 뿐이었습니다. 민심이 한쪽으로 쏠린 적이 더 많았던 겁니다. 더욱이 여론의 변화를 알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죠. 국민의힘이 공을 들이는 양문석, 공영훈, 김준혁 이 3인의 후보자 리스크가 막판 고민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지. 민주당이 지속 강조해온 정권 심판론이 야권 표심을 하나로 모으게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